자, 노도섬 동쪽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지형적으로는 아주 특이한 곳이 있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주 깊은 동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멋있네요. 모양이 아주 좋네요. 안녕하십니까. 노도섬 동편에 있는 홈통입니다. 물이 잔잔하면 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물이 잔잔하네요. 완전 뒷백이네 거의 90도 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